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드릴 수 있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힘내시고 모든 게 잘 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경력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잘 안아있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마술하게 가서 가지고 오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오게 됐어요 저희의 작은 이런 나눔이 저희는 후람불고를 사면 되는 거고 사장님의 힘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또 받은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죠 처음에 제가 영문도 모르고 한 영문도 모르고 계속 일을 했으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때부터 이상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사장님 반품 안 되는 걸 저한테 주로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세상에 이런 거 듣기 싫은 거잖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고맙죠 제일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다른 말 뭐가 필요할까 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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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고미 прост을atas